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뉴스톡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스가 많은 아침인데 뭐부터 볼까요? 이권 카르텔의 비리. 아 태양광 비리 의혹 말씀이죠? 네. 어제 출근길 문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에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직원들한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난 13일에 국무조정시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금 기반기금 12조 원 중에 2조 1,000억 원을 표본 조사를 했는데 지금 2,616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 비리가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12조 원 가운데 2조 1,000억 원이 어떻게 쓰였나 샘플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2,616억 원 규모의 비리가 있더라 이렇게 조사 결과 발표한 거 그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6분의 1만 지금 조사한 거잖아요. 단순하면 이걸 곱하기 6을 하면 이거가 1조 원대가 넘는다. 불법이.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불법 대출을 받았다든지 부풀렸다든지 이런 거가 있어서 여기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 고위 핵심 관계자들이 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작년 대선 출마할 때 뭐라고 윤석열 후보가 당시 얘기를 했냐면 6월에 이권 카르텔의 약탈 정권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이 이거 누가 해먹었는지 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거를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도어 스태핑에서 최근에는 민생 얘기만 주로 하다가 이거를 언급했다는 거는 일종의 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 그래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또 어떤 부패 비리로 인해서 헛돈이 쓰였다면 그것도 큰 문제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는 거는 당연한 건데 야당에서는 이거는 이제 하나는 사정정국 정부가 난맥상인데 사정정국으로 이걸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지금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현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반대 그리고 원전을 확대하는 걸로 넘어서 재생에너지를 지금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러니까 전기 발전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5%인데 전 세계 OECD 평균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전을 늘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재생에너지도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안을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이 원래 올해 3,214억 원에서 2,470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는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기업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제 되게 상징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신환경경영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2050년까지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모든 거를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100 기억하시죠? 리뉴어브에너지 100%. 대선 토론 때 화제가 됐었던. 화제가 됐었던. RE100.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런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너희 참여해라. 100% 해라. 그게 쉽게 말하면 RE100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수입 못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수출 못하고. 공급망에서 아예 배제해버리겠다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ESG 경영 이런 거에 대한 압력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실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그래서 이를테면 환경전책 싱크탱크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 삼성전자가 하지 않으면 23조 원 손해볼 것이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정책이 좀 반대로 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트랙이네요. 부패 비리가 있으면 확실하게 밝혀야 하고 새 나가는 혈세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 RE100이라는 어떤 국제 스탠더드에 맞춰가는 그 발걸음 자체에 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테고 투트랙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유럽에서 탄소 국정세 지금 시범 적용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철강 이런 것들이 한 15% 정도 수출품에 적용이 되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겁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이재명 전방인 수사 압박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소식은 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어제 나온 소식은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 아들 아들이 엊그제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네. 최근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대선 기간에 아들이 불법 도박 그리고 불법 성매매 업소 마사지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한 걸로 추정되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혐의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를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은 건데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후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도박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천만 원 정도 쓴 것 같다. 네. 불법 성매매는 없었다고 한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어줘야지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박홍국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건 너무 무도하다. 탈탈 털고 있다. 무도하다라는 얘기를 썼고 박성준 대변인 같은 경우도 먼지터리 수사 보복 수사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한 7개 정도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언론의 보도에 나온 걸 보면은 그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납을 해줬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공직선거법도 이제 기소가 됐고 그게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그거를 불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역시 기소 불기소 기로에 있었는데 9월 9일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공직선거법은. 그건 이제 불기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검찰이 이제 불기소를 하면서 적어놨는데 변호사비 대납을 한 정황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불기소를 하면서 거기다 적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추적, 쌍방울을 추적, 압수수색한 결과 일부 전환사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바람, 유통, 횡령, 배임이, 자금세탁이 확인이 됐는데 이게 변호사비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거기에서 변호사 로펌 한 10군데서 25명 정도인가? 그 정도 변호사가 붙었는데 총 3억 원밖에 안 쓴 거예요. 몇 년 전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2019년 이 증언에.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인데 이 정도 변호사를 이 정도 금액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대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쌍방울이 일부 변호사한테 전환사체를 발행해서 마치 성과급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몇 억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을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쌍방울 회장이 지금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끝났지만 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검찰이 어느 정도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제 불기소 내용에서 오히려 확인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 더 있었고 오늘 이 얘기는 말말말해서 양당분들 모시고 얘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고 민주당은 감사원법을 개정한다 해서 또 논란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탈부검인 북송 문제라든지 그것부터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매우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예 법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특별감찰시의 감찰계획서 국회 소관 상임위의 제출 및 승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감사가 일반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고 국민청원감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특별감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감사원이 판단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회 승인받아라. 아 감사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국회에다 보고하고 승인받고 감사해라. 이걸 법으로 만든다.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거는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헌법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지.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추진했잖아요. 그때 이거를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독립기구로 만드는 법을 개헌 안에 넣은 상황. 그때는 통과가 안 됐죠. 그런데 이거가 논란이 있고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수완박이 아니라 감사완박이다. 뭐든지 완박을 붙이는 게 요새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대통령한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감사원도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통 컨트롤을 해요. 감사원을. 그러니까 그런 모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독일이나 일본은 중립기구 아무데도 속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처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는 있는데 민주당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살펴볼 텐데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이번 순방길에 확정됐군요. 네. 확정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왜냐하면 한미정상회담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한일은 조금 아직 유동적이다. 그런데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일단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20에서 21일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회담하고 양자회담 추진 중인데 거기에 한미한일정상회담을 합의를 하고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의하고 시간 조율 중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는 첫 정상회담이죠. 나토에서는 한미일이 같이인데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서 한 적은 있죠. 그런데 일본 반응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다. 언론 관방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합의하고 시간 조율 중이라고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으로. 그런데 일본은 또 처음 듣는 얘기래요? 처음 듣는 얘기고 아직 확정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싸움이 있는 것 같은 거. 뭐를 안건으로 올리고 여기에서 왜냐하면 성과가 나올 수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국 측도 그렇고 일본 측도 그렇고.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싸움이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미국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인데 거기에서 성과 낼 수 있는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타 등등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은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